4명씩 한조입니다. 웹토린 친구도 있나요? 네. 네 명씩 됐어요. 다 몰아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신분지께 설명드릴게요. 신분지가 다 접힌 상태에서 신분지에 다 올라섭니다. 5초를 거치면 성공입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자, 신분지 이름 올라가세요. 1등은 우리 거다. 꽉 잡아.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바로 탈락입니다. 발 나오면 신문지에 발 다 올렸어요. 자, 발이 가까운 피전도로 절대 안 돼요. 또 걸어, 또 걸어! 야, 야, 이거 죽어. 죽어놔. 화이팅! 신문지 게임 출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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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세 팀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와, 잘한다. 열정적이다. 좋다. 아, 벌써. 자, 중요한 부분. 잘 들어주세요. 집중 세 팀은 너무 잘하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발 아래 있는 신문지 4브레이 크기로 겹어주세요. 성공! 아, 불만 같지 마. 성공! 게임 열정적으로 합시다. 성공! 성공! 뭐하냐, 안용도야?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디가? 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야, 잘 되겠지? 싫어. 소외하고...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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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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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Você 아저씨가 했어 안했어. 나는했어. коль티 lessivia 컷이 성공이구나. 셔프 failures reduces 하나. 나와 세 팀. 달라! 둘 팀 성공입니다. 두 팀은 성공이고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두 팀은 가야 되니까 두 팀 중에 무릎을 지는 팀이 주게 되는 겁니다. 준비했죠. 남학생들은 다리 한쪽씩 들으세요. 안될 거 같아요. 못하겠는데요. 다리 한쪽씩. 들으세요. 출발. 들은 소장 카욱까맞습니다. 다리 틀어 틀어. 5, 4 아니요. 머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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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 여기 안고.